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최고! 자본주의 만세!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기를 나한테 키워달라는 올케 야, 너 미쳤냐? 아니 내가 그걸 왜 해? 형님, 월 500씩 현찰로 쏴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저 완전 잘해요. 원지, 사촌동생이 아기를 낳았는데 올케가 저한테 애를 대신 봐달라고 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촌동생이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사촌 올케가 저한테 아기를 대신 좀 봐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솔직히 처음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야 싶었지만 올케가 제시하는 조건이 좀 엄청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글 써봐요. 참고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말문이 트이기 전 옹알이 하는 아기들 있죠. 완전 미쳐요. 뭐 강아지랑 고양이들 물론 이쁜 생명체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요. 인간이 낳은 인간 아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내가 봐도 아니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아기는 진짜 너무너무 이쁜 거야. 정말 미치도록 이뻐. 이제 한 130일 좀 지났는데요. 나 얘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잖아. 그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나게 이쁜 아기들 뺨을 후려치더라고. 물론 그 전에 사진으로 본 적도 많지만 100일 때 실제로 봤거든요. 처음으로. 나이 때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진짜 중독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 옳케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기 보려고. 이런 제가 미친 여자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아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문을 열어주는 옳케한테 어머 옳케 나 왔어. 갑자기 와서 좀 놀랐지. 정말 미안해. 그냥 지나가다가 꽁꽁이랑 옳케 얼굴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 좀 어때? 육아한다고 많이 피곤하지? 어머나 살이 쭉 빠졌네.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 안되겠다. 그냥 꽁꽁이는 내가 대신 좀 봐줄 테니까. 내가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눈 좀 붙여. 뭐 이렇게 이상한 핑계를 대며 아기를 대신 봐준 적이 있어요. 사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잠투정이 심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도 옳케가 고생을 좀 했던 모양이죠. 처음엔 아니 이 여자가 여기 갑자기 왜 왔어? 이런 표정이었지만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은 고맙다며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아기를 맡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지극정성으로 아기를 돌봤고 여기서 만족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게 된 옳케가 사실 뭐 안 그래도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푹 잡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형님 혹시 다음에 또 와가지고 좀 봐주시면 안되요?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밥도 거하게 사주고 기프티콘도 많이 보내주더라고. 완전 개꿀이죠. 참고로 저요. 시간이 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백수 아니고요. 외주일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케이 하고 그 이후 옳케가 도움을 청할 때 몇 번 더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만남이 대충 한 서너 번 정도 됐을 때 이때 옳케가 그러더라고. 아니 형님 아직 미혼이고 아기들 안 키우는 분이 어쩜 이렇게 아기를 잘 돌봐요? 진심으로 감탄을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 사촌동생이 완전 의기양양하게 원래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아기들을 되게 좋아했거든. 온 동네 애들을 다 돌봤으니까 당연히 우리 꽁꽁이도 잘 돌보지. 이러면서 자랑을 했더니 옳케가 찐으로 놀란 표정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신나가지고 막 나벌나벌 블라벌라 했죠. 사실 나는 있잖아. 대학 내내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활동 열심히 다녔고 부전공으로 교육학도 배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서 사촌 옳케의 눈빛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저야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또 찾아갔더니 옳케가 저한테 형님 저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헐 자기들끼리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면서 올해 500시 현찰로 드릴 테니까 괜찮으면 돌 지날 때까지만 좀 돌봐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논문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만 봐주면 그 이후로는 어린이집 보내면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은 본인들이 따로 주는 그 카드에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요. 솔직히 제가 하는 일 어차피 외주이기 때문에 제가 조절만 하면 얼마든지 이게 병행이 가능하긴 해요. 아니 그 이전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아 또 있네요. 반찬은 전문 업체에서 배달시켜서 먹는데요. 그러니 그냥 나는 집에 있을 때 딱 밥만 지어서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본인들 귀가하기 전까지만 봐주면 된다고 같이 저녁까지 먹고 가라는데 뭐 여기에 뭐 식색이, 로봇청소기, 건조기 다 있어요. 딱히 뭐 살림이랄 것도 없거든. 그래서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살짝 고민이 된다 이거죠. 역시 어때요. 이런 건 그냥 덥썩 물어주는 게 도리인 거겠죠? 댓글 1번 장난하냐? 이걸 고민하고 있네. 당장 물어야지. 안 물고 뭐하노? 2번 헐, 500인데 당연히 해야죠. 자본주의 만만세. 아기도 이쁜데 옳게 마음도 이뻐. 자본주의 만만세. 그래, 돌 전까지 월 500이면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이만 보는 거랑 또 집안 살림까지 봐주는 건 다른 문제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살림까지 해준다 해도 500이면 결코 적은 건 아니지만 괜히 마음 상할 일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댓글 에헤? 아니 반찬 다 배달되어 오고 그냥 밥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살림이랄 게 뭐가 있어요? 어? 빨래? 뭐 세탁기 돌려주면 되지. 솔직히 저 정도에 월 500이면 이거는 좋은 걸 남아서 완전 개꿀이야. 장난해? 무조건 해야지. 2번 500이라 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하고 싶다. 돌 전이면 낮잠도 최소 두 번은 잘 거고 반찬이야 배달 오고 밥이야 뭐 밥솥치 해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나는 악의 이유식도 완전 맛있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고? 미친 어? 6번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물론 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제가 아기를 좋아해서 많이 구독해서 보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애기 엄마는 아기 지금 한 7, 8개월 됐는데 집에서 프리랜서 일도 하고 잘 하던데 7번 야 돈 500이 부들부들하는 사람들 여기 진짜 개 오지게 많네. 아니 돈 많으면 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부러워서 그러냐? 8번 야 쓴이 네가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물어봤데 애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아가씨가 신생아를 그렇게 잘 돌볼 수가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대답글 어릴 때 동생들 많이 돌보고 애를 키워본 경험도 많으면 충분히 잘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삐딱해요? 2번 그러게요. 나 20대 초반 미혼인데요. 우리 오빠가 결혼을 엄청 일찍 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언니랑 저랑 조카를 같이 키운다고. 나 지금 신생아 돌봄이 완전 고수야. 왜 못해요? 해요? 솔직히 돈 500이면 나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각오도 해야 돼. 알겠죠? 10번 그래 그냥 해버려. 어차피 그 정도 믿고 맡기려면 사촌도 그 사촌 옳게도 말이지 최소 돈 300 아니야 한 400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되게 안전한 사람, 아기를 정말로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찾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믿기 힘들잖아. 그래서 본인도 논문 쓰는 동안 돈 뭐 한 1, 200 더 쓴다 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니까 쓰면 그냥 마음 편하게 500씩 받아가면서 알바하면 되는 거지 뭐. 서로 윈윈 하는 거야. 11번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아예 모르는 사람은 하겠는데 아는 집은 안 할 거야. 12번 제목 보고 미쳤나 했는데 돈 500이면 말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또 돈 주고 맡기는 거면 분명 더러운 소리도 듣게 되는 날이 있을 거란 각오 정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원래 애를 봐준 공은 없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육아도움이 믿기 힘드니까 그래서 쓴이한테 맡기는 건데 그래도 얼마나 깐깐하게 굴지 살짝 예상은 되거든. 각오는 하세요? 대댓글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남의 돈 500 뜯어먹을 생각하면 그게 사람인가? 그냥 강도구 도둑놈이지. 2번 그런데 있으니 뭔가 좀 광인 또라이 같아요. 그 길 왜 가? 2번째 사연입니다. 2번째 사연은 자본주의 만세가 아니라 돈에 미친 것 같은 그런 사연이에요. 원제 청첩장도 못 받았는데 추기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이번에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 한 번 써봅니다. 최대한 짧게 있었던 일 그대로 쓸게요.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가 싫어했던 여자 동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결혼식 초대도 안 했는데 굳이 참석해가지고 추기금 5만원 내고 밥 오지게 처먹고 갔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모두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어제 나간지 몇 개월 만에 카톡을 보내 온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본인이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어 꽁꽁씨 잘 지내제? 나 어제 결혼했거든 추기금 꽁꽁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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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으로 보내줘. 딱 이렇게 왔더라고요. 결혼한다고가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돈 달라는 겁니다. 자기 결혼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보낸 건데 지금 이게 맞는 상황이냐고요. 그래요. 제가 추기금 어쨌든 받은 건 있으니까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보통 결혼하기 전에 청첩장을 먼저 돌리고 그런 뒤에 추기금 회수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도리잖아. 나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이렇게 경우 없는 연락을 해오니까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짜증도 확 올라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추기금을 보내줘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댓글 좀 주세요. 댓글 1번 와 시끌이끌 5만원 내고 밥까지 먹고 갔으면 그냥 쌤쌤 아닌가? 개 뻔뻔하네 진짜. 뭐야? 철면피 대마왕 뭐 그런 건가? 그냥 됐고 어 잘 지내지. 뭐 결혼했다고 축하해. 근데 너 그때 밥 처먹고 5만원만 냈지? 식장 밥값 얼마니? 나 그거 빼고 보내줄게.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똑같이 해버리세요. 2번 야 니가 처먹은 밥값은 이렇게 보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니까. 3번 아휴 그냥 차단 박아요. 뭐 상대하고 그래. 답장도 하지마. 4번 야 결혼식 끝나고 돈 내나 시잔 하다니. 개 뻔뻔하네 진짜.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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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5번 아니 담아 추기금을 줘야 할까요? 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설마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려고 글 쓴 건 아니길 바랍니다. 야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보통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사이였는데 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뿌리는 그런 거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봤지만 결혼 끝나고 나 결혼했으니까 돈 내놔라. 야 이건 진짜 신박하다. 진짜 야 대단하네 정말. 굉장해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